기회촌 제주중교회에서 김선영 회관 회장께서 기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영 회원입니다. 초동자리처럼 우리의 축사를 관람했다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회원님, 우리의 축제관님하고 이제 저와의 일을 한 20년 정도 더 알게 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20년 동안 초동 지켜봐오는 그 작가인데 그 열정과 모든 일본이 이 작품의 강화에 연속을 합니다. 지속적인 발전과 넉넉한 수업이 피곤하여 오늘도 2020년에 2021년에 도움이 발생해 드리는 이 CCTV를 축하해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